에이브윈 화면 안에 각종 여러가지 어떤 공유장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석 공조도 되네요. 전좌석. 오! 따뜻하게 의자를 제가 대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운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이쪽도 제가 따뜻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좋죠. 이게 이제 공조 설정입니다. 이번에 저는 궁금한 건 발레모드. 이거는 블루링크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 놓고 해야 되니까. 주행중에는 통풍 터치 버튼이 또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버튼으로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내 공조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블랙박스 아시죠? 블랙박스를 이제 빌트인 캠이라는데. 블랙박스는 달면은 돌출용으로 이렇게 블랙박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출용이에요. 그런데 빌트인 캠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카메라 흰식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차는 지금 옵션 사양이 좀 틀려서 그런데.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카메라가 아니죠?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아니에요. 일반 사이드미러에요. 만약에 옵션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즉 DSM. 즉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옵션에 넣으면은. 여기는 카메라가 달려요. 그래서 미세하게 요만큼 달립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크죠? 시야가 큽니다. 그런데 작게 달리니까 그만큼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고런 부분들이 좋고. 그럼 시야각. 즉 화각이라고 하죠? 화각이 일반 사이드미러는 한 16도 밖에 안 나와요. 보는 각도가. 보는 각도가 16도인데. 디지털 사이드미러로 보게 되면은. 약 27도까지 올라가요. 화각.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선명히 잘 나온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옵션에 있고.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네. 근데 이건 그냥 서랍식으로. 그냥 미다지로 되어 있어요. 열고다가 미다지로 되어 있고. 네. 활용이 훨씬 더 많네요. 공간도 안에 굉장히 넓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메모리. 미리. 모드 1, 모드 2, 모드 3. 제가 타는 날. 뭐 저희 아버지가 타는 날. 어머니가 타는 날. 다 설정을 다르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승하차 편이라고 했죠. 금방. 승하차 편. 그렇죠. 그것부터는. 자. 시트 앞뒤로에도. 이것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길게로 해놓고. 만약에. 했을 때. 설정해 놓고 했을 때. 내가 차 문 열고 나갈 때 말입니다. 아. 예. 좌석 자체가.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편리하게 내리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기능에서. 길게를 눌러 놓고. 네. 키 오프를. 키 오프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내릴 거예요. 네. 오. 시트가 빠지죠. 그치. 제가 더 내리기 편하게. 편하게. 거기다. 다시. 자동으로. 가네요. 이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승하차 할 때. 편의를 봐준다 해서. 승하차 편이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 버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정강현실 모드가 있죠. 제일 위에. 예. 정강현실 모드. 저거를 클릭해 놓으면은. 네. 주행하실 때. 네. 이. 왼쪽 화면에. 정강현실. 실제로. 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실도로.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정강현실 모드에요. 이걸 설정해 놓고. 가시면은. 앞유리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고 해가지고. 앞유리 쪽에. 내가 매큐로 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주차를. 꼭. 후진을. 할 상태가 아닐 때라도. 제가 뒤를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뭔가 뒤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 하면. 얘를 누르면. 그렇죠. 뒤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설명할게요. 호낙 공간으로 사야 하는 거죠. 가방 같은 것도. 네. 필요한 물품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얼음하고 같이. 그.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어. 우윽. 어. 오오오오. 오오오.. 가석이 올라가네요. 예. 이것도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있어서 안전기능이 탐지되어. 응. 다양한 안전기능이 많이. 아유닉 8은 상체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